160, 170 그냥 편하게 치려면은 70마일 중반? 70마일 초반은 그래도 쳐야 좀 편하게 쳐요. 잘못 맞아도 150 그냥 이렇게 가게. 여기서 딱 마에 69네. 그럼 여기서 70 이상으로 한번 넘겨보자.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 떨어뜨려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체를 이렇게 한번 내 허리 높이 이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할 때까지 탕 이렇게 팍 튕기려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거기서 탕 튕겨봐요. 오, 그렇지. 여기서 탕 튕겨서 멈춰봐요. 탕. 뭔가 이상한데? 오, 안되네. 느낌을 알려줄게. 이게 힘을 생각보다 짧게 빠르게 써야 돼. 여기서 갔다가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 털듯이 이렇게 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는 그냥 이렇게 팔로 내리는 거야. 이렇게 탁, 탁. 근데 이게 지금 왜 이상하냐면, 봐봐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나는 여기서 이 몸통하고 두 팔하고 한 번에 내리는 힘을 쓰는 거고 엄마는 약간 이렇게 팔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오른팔을. 오, 그쵸,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돼. 이렇게 온몸으로 올렸다가 온몸으로 내리는 이런 느낌이어야 돼. 응. 같이. 어, 같이. 응. 다시 다시. 이렇게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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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됐어. 오, 그렇죠. 근데 힘을 좀 여기다 딱 정확하게 써야 돼. 핫, 스톱. 자, 여기서 여기 있어야 돼. 손이. 옆에. 그리고 몸 너무 돌려고 하지 말고 딱 이렇게 옆에. 이렇게. 여기서 멈추기예요. 오케이. 응. 이렇게. 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유, 좀 털리네. 힘들지. 그러니까 힘을 공에다가 계속 쓰려고 하면은 이게 완전 내리찍어. 그냥 여기에서는 몸으로 힘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공 있는 데 가는 거는 이 클럽이 힘을 쓰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힘 쓰는 구간이긴 한데, 엄마는 이제 여기서 클럽을 먼저 이렇게 힘을 쓰는 거야. 이렇게. 응. 여기서는 몸하고 그 몸의 힘으로 이제 클럽이 이렇게 휙 나가는 거지. 아. 방금 거기서 뒤에서 힘 팍 쓴다는 생각으로 한번 휘둘러 보세요. 응.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소리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자, 뒤에서.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짧게 힘 쓰는 게 포인트예요. 오. 오, 근데 속도가 다르긴 하다. 어머, 진짜. 엄마 더 맞는 느낌이 더 좋으려면은 이거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다시 잡아 봐요, 오른손. 이렇게. 이렇게 할 때 헤드가 열려있으면 안 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오, 이렇게. 자, 봐봐요. 응. 이거 이렇게 돼야지 얘가 이렇게 똑바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아, 그러네. 손목 꺾여서 헤드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안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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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죠, 이제. 오. 알았어. 오오. 뒤에서. 이렇게. 오오. 자, 백스윙 올라갔다가. 오오.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잘 맞았어. 볼을 잘 치려고 하니까 또 스피드가 주네. 맞네. 응. 일단은 힘 쓰는 포인트만 생각하세요. 괜찮아. 아니, 스피드는 나올 것 같아. 자, 스톱. 여기까지 끌고 오면 안 돼요. 여기 있어야 돼. 그치, 그치. 응. 왜냐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손이 끌려와 있잖아. 그러면 이거 또 찍혀 맞는 거거든요. 슬라이스는 하고. 근데 여기 있으면 이렇게 푸는 시간을 볼 수가 있잖아. 그러네. 그래서 뒤에다 튕겨야 돼. 그래서 스피드가 안 났구만. 오, 괜찮았어, 괜찮았어. 이번에. 오. 제발. 스마일. 오. 오, 오. 좀 말려. 오.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어. 괜찮으, 괜찮으. 지금 아까 느려졌다. 응. 어, 느려져도, 어. 힘들어. 쉬어, 쉬어.